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다 이름 까발리진 겁니다. 이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를 했던 것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봤더라도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참가한 사람들보다도 더 높게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의 격차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이거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선거는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선거가 아니고 대만처럼 100% 아날로그 선거가 아니고 50%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 그리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편집중국에서 지역선관위로 이동하는데 우편집중국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하면서 우편봉투 전체를 갈아치게 하거나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지역선관위에 배송 우체국은 배달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역선관위는 배달이 안 된 겁니다. 그 밤사이에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바깥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양이 좀 작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령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유령투표지를 투입한 현장은 내가 못 봤습니다. 정신나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범인을 잡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범인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천억의 예산을 쓰고 정규직망 3층면에 이름 달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9천억 예산의 결과물이 뭔가 하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비원회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게재된 홈페이지 자료들이 2017년부터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더 강력한 정금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이러면 검찰총장이면 한 4일이면 다 밝힐 겁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조악한 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사례 1. 4.15 총선 인천연수원은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유령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사전투표가 실시된 양일 이틀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다섯 장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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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명은 사전투표소에서 와서 직접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가지고 가짜 1번 더블당 후보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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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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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다섯 표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넣어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변회가 발표한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변회 이름 게재되어 있는 이 소위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데이터 최종결과물은 전부가 다 조작이 됐 겁니다. 당일 투표 빼고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버젓이름 올려놓은 겁니다. 그 이름 조사해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공부학사님 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착실합니다. 우리는 성실합니다. 우리는 절대 공부학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사기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사기 친 거잖아요. 이게 선거사기를 친 거잖습니까.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정일영 더블당 후보는 전부가 플러스 크기도 플러스 9% 플러스 12% 미친 수치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미래통합당 민경호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정의당 이정미는 전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했습니까. 민경호와 이정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정의당에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 보니까 도덕질을 얼마 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질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6장마다 한 장씩이 가짜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 5장 그리고 가짜 한 장. 5,4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일을 부풀려가지고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5,424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5장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줍니다. 5장 플러스 한 장인데 6장. 그렇게 해서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진짜 투표장에 인천연수구을 투표자 가운데 나오셔가 직접 표를 던진 사람 숫자는 4만 686명인 겁니다. 상관위가 발표한 것은 4만 6,110표라고 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4만 686표고. 그럼 진짜 표는 투표소에서 발급이 됐을 것이고 가짜 표는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4박 5일 사이에 항랑식 이름대 천으로 만든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인 겁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까 선거관리비안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꺼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동 차원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 송도 일동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나온 겁니다. 송도 일동에서는 1,06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몇 표 가운데서 5,424표 가운데 송도가 좀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송도에서는 1,068표를 집어넣고 송도의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나와서 표를 던진 투표자 수차는 5,341명입니다. 진짜가 5,341명인데 선관위가 표를 밀어줘 가지고 선관위가 가짜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송도 일동을 6,409표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68표를 집어넣을 때는 표시가 안 나게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사전투표가 완료가 됐을 때 진짜인 당일투표 득표는 조작을 안 하니까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어느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사전투표자 기준 한 20% 정도 훔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내 득표율 차이가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입니다. 전국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두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지만 이런 그래프는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다 조작을 한 거죠. 엄청나게 큰 이름도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련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름들 선거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죠.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 알 수 없게끔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투표장에 온 사람은 15%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촬영을 못하게 cctv도 다 가리고 캠코드 이름들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 끝나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는 겁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를 사기를 친 겁니다. 원래 15.09%인 사전투표율을 22.64% 여러분들 다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송도 1동과 통 마찬가지로 강서구의 대표적인 동인 염창동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824표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만든 위조사전투표자 수 37,771표 가운데 2824표를 가져와가지고 쑤셔 넣어준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투표장을 찾은 진짜 투표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망 더 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가죠 여러분들. 그냥 코앞 그냥 목 앞까지 간 거 아닌가 지금 목 앞까지. 김용민 씨 목 앞까지 간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난 9분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유령 사전투표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4박 5일 사이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실물로 만든 다음에 투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조 사전투표지를 몇 장 투입했는지 난 모른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는 당신들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 뭐죠. 내가 직접 여러분들 도덕질하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2824표를 도덕질한 것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만지는 것은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것이라면 겁나다는 것이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만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놓으니까 진교훈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에 17.3%나 나오는 겁니다. 김태호가 마이너스 17.3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17.3%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계의 법칙을 위반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이런 중력의 법칙이 100m 상공에서 여러분들 돌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확률입니까. 돌을 100m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돌이 여러분들 하늘을 치솟았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왜 일어났냐 조작을 한 거죠. 누가 조작을 했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조작했냐 중국 공상당 여러분 선관위가 조작했냐 아닌 겁니다. 해킹하고 나발하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선관위의 내부자가 소행한 겁니다. 내부자 소행인 거죠. 역대 선거에서는 모두 다 사전투표율을 만진 것 같다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x장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여러분들 투표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만에서 이러면 천한 오백만 정도 되는 관내의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투표율이 이렇게 급속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게 낱낱이 밝혀진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도망 못 가는 겁니다. 2020년도 대성능 선거에서는 36.93%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아마도 한 32.43% 정도가 실제 사전투표율 같아요. 5.50%를 조작을 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242만 표 정도로 움직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은 26.69%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9.99%고 6.70%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약 300만 표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약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이것은 위조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 조작을 막아야 돼요. 사전투표자 수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수 단위별로 사전투표자 수 개수를 하거나 혹은 현장 수기 작성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장난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